주식시장의 변화 주식시장의 변화 빅스텝 발언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미국 기수주 중심으로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밈주식이라는 게임스탑이라든지 에임센터 이런 종목들이 20%대 이상 강세를 했기 때문에 코리아 시장에서도 아마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대비해서 워낙 우리 시장이 빠진 폭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폭발성을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늘 1.1% 상승은 조금 아쉽다 조금 더 강하게 됐었어도 됐는데 조금 더 강했으면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졌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운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장중에 미국 장이 떴기 때문에 시작할 때 어제 종가가 2729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가 2745포인트에요 그러니까 한 15포인트 정도 플러스로 갭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역시 강세였다 그래도 오늘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끼리 매매라는 직원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일 미국 장이 강했을 때 우리 증시가 양봉이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미리 선반영을 했다라는 측면도 있었고 그 전날 당겼으니까 하지만 우리 시장은 어제 선반영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혹시 모르다 모르게 한 번 파이어 한 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파이어를 했을 때가 아시다시피 어제 우리 테슬라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2차전지 쪽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의 한 9% 가까이 올랐죠 오른 것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그렇게 같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2차전지는 같이 오르지 않나요? 오르긴 올랐는데 종목별로 좀 다 갈리더라고요 종목은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2,745포인트가 시가가 형성을 했고 고가가 2,754포인트 그러니까 한 25포인트 정도 강세였기 때문에 거래소가 거의 1%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종가가 11포인트 플러스 그러니까 0.4% 플러스니까는 위에서 많이 밀린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9시 10분이에요 거래소 기준으로 그러니까 거래소는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9시 10분 되면서 쭉 내려왔군요 9시 10분이 고점이었고 종가까지는 거의 장중폭이 별로 없이 중간에 툭툭 뛸 때는 홍콩 시장이 플러스 날 때 그때씩 한 번씩 툭툭 튀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제가 오늘 가까스로 삼성전자가 7만 원을 유지했거든요 툭툭 했는데 이것도 좀 더 강력하게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작년 하반기에 우리 개인 투자자물이 좋아하는 그런 시장들이 다시 한 번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오늘 잠깐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와야지 재미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거래대금도 늘어나고 개인 투자자물 수익률도 많이 늘어나고 어떤 생각을 해봤 어떤 컨디션이 된다면 될까 해봤더니 삼성전자가 일단 어느 정도는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면서 삼성전자의 급등을 바랬지만 소폭 플러스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시장은 이렇게 끝나긴 했는데 성장주단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어제 민주주의기 급등을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주단이 2차전지 뿐만 아니고 게임이라든지 기타 2차전지 소재라든지 여러 가지 섹터 엔터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매일 매매라는 제 입장에 봤을 때 오늘 갭 상승을 해서 종목들이 떴다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했어요 쫓아갈까 말까 과연 연속성이 있을지 이게 지금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연속성이 있어야지 우리 투자자분들 다른 투자자분들 들어와서 같이 수익을 해서 선순환이 됐는데 연속성은 생각보다 좀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잠시 흥분을 할 뻔했었는데 정말 좀 흐름이 타기 어렵다 제가 예전 방송할 때 박세익 전문님께서 그런 얘기 하신 거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음악의 흐름을 따르지 리듬을 맞춰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 흐름이 잘 맞출 땐 굉장히 좋아요 리듬 타고 그러면 너무 기쁘고 마치 내가 신이 된 것 마냥 근데 요즘은 이 흐름 타다가 망합니다 정말로 이게 한 이틀가 다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는 그 흐름이 비단 테마성에 속하는 게 아니고 이따 섹터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에 강했었던 섹터들 같은 경우도 차익실현이 계속 나오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오늘 시장은 흥분했으면 안 됐고 그렇지만은 낙폭 과대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는 기존에 재미없었던 우리 투자자분들 아까 우리 정 프로님께서 5G 얘기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정말로 힘들었던 섹터들 그런 섹터들이 반등이 나오는 하루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설의 주도주는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주도주 색깔이 아직은 나올랑 말랑 나올랑 하는데 아직은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 무슨 몇몇 종목들은 상한가까지 가는 일들이 꽤 있었네요 여러 종목들이 보니까 현대사료 또 오늘도 상한가를 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더스 AI, AJ인가요? AI인가요? 하여튼 뭐 그렇고 성신량 등등 하여튼 몇몇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이것도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은 규모가 시총이 작은 기업들이 이렇게 상한가까지 가고 이런 일들이 오늘도 좀 많이 있었던 거군요 오늘 현대사료가 시가총액이 지금 4,200억 정도 하거든요 하는데 이게 지금 주가가 8만 9,900원이에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오르기 전에 시작할 때가 2만원 언더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 시작할 때 3배 이상 올랐대요? 3배가 아니죠 4배 반 올랐죠 그러면 시작할 때 시가총액은 1,000억 언더가 되었겠죠 아 지금 현재 4,000억 뭐 이 정도니까 맞아요. 예예.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도 정부모님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소위 한 매매 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현대사료가 오늘 거래가 풀리면서 매매가 시작을 했는데 매매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과연 올릴 수 있을까? 그런데 솔직히 이런 쪽 굉장히 무섭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여러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 친 것도 있어요 뭐 좀 이따 제 시멘트도 말씀을 드리고 하겠지만 어떤 식의 논리가 과연 뉴스단에 하는지를 살펴보는 하루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뭐 섹터들 특징 섹터라든지 종목들 한번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테슬라 발표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테슬라 아시다시피 이제 주식 분할을 어떻게 보면 몇 대면 나온지는 아직은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은 하겠다 했고 뭐 작년 2020년 8월 달에도 5대1로 했죠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올라야지 우리 2차전지 섹터가 좋다 이건 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원자재 가격, 니켈 가격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2차전지 쪽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특히 배터리 3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3사들이 최근에 낙폭이 과대했고 특히 LG엔솔 같은 경우는 1분위 실적이 추정치보다 좀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한 하루 이틀 전부터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섹터는 저번에 탁 프로닉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지금 당장의 어닝이 보이는 섹터들도 좀 매매가 쏠리는데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도 바닷건대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특히 에코프로 비엠이라든지 LNF 같은 테슬라 쪽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이 첨보라는 종목이 6% 정도 나왔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익이 다른 소재 섹터보다 좋은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투자 전략들은 종목별로 세워져 있었을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다 동반으로 올랐어요 그랬는데 이게 에코프로 비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라왔다 좀 밀렸고요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잡았으면 물린 거죠 그런데 첨보 같은 종목은 종가까지 땡겼고 우리 정 프로닌 좋아하시는 니나노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장중 끝까지 종가까지 올랐고 나노신소재 그러니까 각 종목별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섹터를 선택을 하더라도 그게 명함이 갈렸다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 시황 설명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런 장을 개별주장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섹터가 올라오더라도 어떤 종목은 굉장히 강하고 같은 섹터 내에서도 같은 섹터 내에서도 그런데 매매하기 좀 쉽거나 좋은 장 같을 경우는 같이 올라가야지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개별주장이 개인 투자자분들 물론 지금 현장에서 매매하고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쫓아가야 될까 말까 그럼 지금 쉬고 있는 거를 지금 섹터에서 봤을 때 좀 들어가야 되는데 막상 물 떠놓고 기다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는 그 각각의 어떤 식으로 섹터가 전이되고 올라오는지가 지금은 갈피를 잡기가 조금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고요 2000 섹터가 반등이 나오면서 아침에 제가 아까 거래소가 좀 반등이 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현대차, 기아차도 굉장히 좋았어요 자동차죠? 네, 좋았다가 좀 밀리긴 했어요 밀리긴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만도 만도가 종가 기준으로 거의 8% 올라서 끝났거든요 만도는 현대차의 핵심 부품 회사인 거죠? 에이다스도 하고 있고 재작년까지 굉장히 좋았던 주식인데 일단 자원차 섹터 밀리면서 만도도 기술적인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반등 없이 계속 내렸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로 갖고 계시면 짜증이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8.5%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요 이유가 있나요? 왜 올랐대요? 오늘 레포트가 증권사에서 두 군데 정도가 나왔는데 일단 저도 조금 시세하는 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한 증권사 이름을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한 증권사에서는 기존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하향을 시켰고 아, 레포트를 냈는데? 네, 오늘 같이 나온 거거든요, 아침에 그리고 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6만 6천에서 7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어요 두 군데 전혀 다른 레포트를 낸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1분기 이익 전망치가 나왔는데 하향한 증권사 경우는 영업이익을 611억 1분기 예상을 했고 상향한 증권사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을 657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럼 막상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목표 주가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을 봤을 때 이제 하향한 증권사의 경우는 중국 자동차장 규모가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한 가운데 비현대자 그룹 중국 매출액이 계속 증가할 수 있지 여부라든지 전기자 선도 업체에 대한 매출 선정 효과라든지 이런 식의 일단 단소 조항이 좀 붙었던 거고 일단 상향을 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EV 업체로는 조양, 서스펜션, 제동 등 만도의 핵심 샷이 제품이 대당 60만 원 내에 컨텐츠 공급 중이다 글로벌 EV 업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라든지 기타 다른 EV 업체들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좋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각자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가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조금 호재성 시장을 많이 빠진 종목에 대한 호재성을 조금 기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씩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솔직히 턱 건드리만 하더라도 움직일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안 움직였던 경우가 꽤 많은데 일단은 목표가 사양이든 하향이든 어쨌든 시장 판단에서는 만도가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만도가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붙고 외인과 기관이 쌍거리로 굉장히 큰 거래량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바닷건을 탈피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매수세는 실적 발표 여부라는 이런 걸 보셔야 하기 때문에 각자 판단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도가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물첩 분할 이슈로 그다음에 자동차 전체 섹터의 디레이팅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서 마무리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지금 사실 중요한 분기점인 것 같아요 자동차 섹터 자체가 그런데 오늘 보고서가 두 개 나왔는데 우리 차장님께서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 이런 겁니다 한 군데는 원래 만도가 홀드였어요 기존 의견 자체가 원래 홀드이신 분은 그냥 계속 홀드 의견을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분기 4월 달부터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 보고서를 진짜 꼼꼼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오는 보고서들은 1분기 실적을 업데이트한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그래서 굉장히 1분기 숫자와 근접한 숫자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오늘 두 개 다 보고서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1분기 숫자를 올린 겁니다 예상보다 컨센서스보다 1분기 숫자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원자재 비용 부담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자동차의 공급 이슈 때문에 만도에 대한 기대가 없었는데 숫자가 좋은 거예요 자동차 섹터 안에서 1분기 숫자가 컨센서보다 좋다?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이라이트를 일부 했고 그래서 몰렸구나 그렇죠 몰렸고 두 번째는 원래 좋게 보던 분이 스트롱하게 더 세게 썼는데 그분의 내용이 뭐냐면 EV로 다시 좀 재조명하자 그래서 만도가 올해 매출이 1조 정도 느는데요 한 5천억 이상이 EV에서 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나치게 너무 저평가 아니냐 지금 만도 PER이 10배가 안 되는데 올해 예상 포워드 기준으로 약간 이런 부분에서 한 15배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의 부품 회사들이 여기에 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한 보고서에 좀 더 워킹을 한 거죠 이쪽에 하이라이트를 한 겁니다 원래 만도를 홀드로 썼던 의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그냥 원래 안 좋게 봤으니까 오케이 알았어 너는 됐어 이렇게 생각한 거고 세게 썼던 보고서를 잘 보니까 올해 매출 1조나 늘어? 그런데 거기서 EV가 5천억이나 늘어? 너무 주가는 많이 빠져있네 이 모든 것이 모이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이 오늘 몰리면서 8% 오른 거죠 보고서가 참 중요하네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즌이에요 제가 오늘도 그 말씀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첨언 드리면 지금 3월 중순부터 이제 4월 초까지 프리어닝 시즌이거든요 이제 4월 달부터 삼성전자 프리어닝으로 시작되잖아요 이때부터는 보고서를 프리뷰 보고서를 되게 잘 보셔야 돼요 본인들이 특히 들고 계신 것들 업데이트를 1분기 숫자들을 다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안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꼭들 보고서 좀 꼼꼼히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보고서대로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죠 체크하고 맞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한번 좀 비교를 해보고 그렇죠 그렇게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컨셉 대비 지나치게 위아래로 벌어져 있다 그러면 그게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다 네 참고서 아마 만두에 1분기 컨셉이 지금 봤을 때 지금 500억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600억 대로 좀 했으니까는 양 증권사 모두 더 높은 수치를 제지한 건 맞고요 최근에 엔솔 SDI 그런 부분 그리고 어제 SOL이라든지 물론 굉장히 눌러있었던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섹터들이 하나하나씩 탁 프로님께서 방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움직일 때는 숫자가 1분 컨셉 대비해서 얼만큼 더 높게 나올 때마다 나름 굉장히 크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시즌이 충분히 봐야 되는 시즌이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하고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있잖아요 4월 중순 이후 이럴 때 기존에 올려놨던 컨셉보다 실제 발표분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 큰 아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이제 조퇴해서 봤는데 컨센터스가 덜 나온 거예요 막상 발표하고 나서 그러니까 쫓아갈 때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쫓아가면은 대부분 물리고 오히려 이런 시즌에 잘 나왔을 때 해서 미리 내가 안전 버퍼라고 그러네 수익률에 내놔야지 회사가 발표할 때 그때 뭔가의 컨셉보다 미스 나왔을 때 버퍼를 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미리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탁 프로님 근데 컨센서스보단 실제로도 실적이도 잘 나오는 경우 확률이 대충 어느 정도 돼요? 보통 애널리스트들은 컨센서스를 좀 높게 잡는 편이잖아요 사실 좀 규정적으로 어때요? 확률로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숫자적으로 몇 프로가 더 높게 나오고 적게 나오고는 어려운 것 같고 너무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상황의 종목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도 비트하는 것보다는 언덕하는 게 좀 더 많지 않아요? 아니요 그거는 좀 분위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떨 때 이제 매크로 상황이 조금 좋고 그러면 비트한 길이 높고 되게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요 최근같이 1분기에 매크로가 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고 조금 비용에 대한 이슈들이 좀 녹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지금 투자자들이 전부다 1분기에 대한 숫자 그 어떤 눈높이가 좀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특히 자동차 같은 섹터는 근데 오늘 보니까 20%나 더 잘 나와? 그러면서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만도를 비워놓은 데가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퀴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8%는 오르고 그렇죠 왜냐하면 많이 들고 있잖아요 이 정도 오르면 기관들은 대충 오늘 셀 버튼을 누릅니다 어느 정도 비중으로 그럼 요약서면은 지금 기대가 별로 안 높기 때문에 비트하는 기업들이 은근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게 저는 업사이드의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1분기에 대해서 사실 기대치가 많이 높지 않거든요 섹터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기회들이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수익률이 좀 나올 수 있고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분기 숫자만 보시고 또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 숫자가 지속가능하게 연간은의 실적을 변동시킬 수 있는지 이게 일회성적인 요소로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이 회사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에서 실적이 올라오는 건지까지만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섹터 테마 중에 오늘은 화장품이랑 5G 쪽이 괜찮았다고요 낙폭가대를 화장품이랑 5G를 엮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보는 오늘 시장은요 기존 주도 섹터 기존에 좋았던 섹터는 빠지고 낙폭가대가 올랐다고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섹터에 전체적으로 같이 오른 종목 그 섹터는 화장품 물론 이유를 붙이자면 최근에 하락이 과했다라든지 중국의 상해 봉쇄라든지 이런 봉쇄 같은 부분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너무 걱정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 일단 그냥 낙폭가대가 오늘 좋았는데 아모레퍼시픽이 3.9% 연후라는 용기에서 6%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5G 낙폭가대 얘기 말씀 나오셨으니까 보면 그 이면에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가 오늘의 중심이었어요 한 5천억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그 증권이랑 연금 우본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5천억 넘게 프로그램 매수가 찍혔거든요 보통 이럴 때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은 다 사는 거잖아요 아무런 영혼 없이 그러다 보니까 빈집들 소위 말하는 수급이 조금 그동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외면했던 그런 종목들이 오늘 더 가볍게 움직인 거죠 팔 게 없는 거예요 팔 게 삼성전자는 너무 많은 거야 매물이 아직도 그런 부분이 오늘 좀 작동했다 화장품 호재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상해 얘기 나왔을 때 정 프로님이랑 어제 둘이 사회 보면서 제가 말씀하신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한 번 선전에서 얻어맞았기 때문에 상해 때문에 화장품이나 이런 게 많이 빠질 가능성은 낮다 어제 그래서 별로 안 빠졌잖아요 이미 한 번 얻어맞은 악재에 대해서 시장의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어제부터 화장품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매물 나올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프로그램 매수 등 너무 낙폭가대 컨셉이 움직이니까 가볍게 또 올라간 거죠 그리고 5G도 뭐 비슷한 논리로 올라간 거예요? 5G는 저도 특별하게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신안에서 5G 오래 보신 분이 보고서 오래 봤다는 표현은 그렇고 굉장히 심혈을 기려서 플랫포트를 썼어요 산업 보고서 제가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산업 보고서 같은 거는 만약에 정 프로님도 5G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오늘같이 뭔가 애널리스트가 심혈을 기울여서 쓴 산업 보고서는 한 번 시간 되실 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보고서 말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 말고 지금 갑자기 이 시점에서 왜 풀 보고서가 나왔는지 깊게 인덱스 보고서라고 하거든요 보통 시장에서는 그 인덱스 보고서가 오늘 길게 나왔는데 제가 아침에 좀 내용을 보니까 계속 5G가 안 좋았던 이유가 버라이전 투자가 극감에서인데 그런 부분에 좀 변화가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프라이빗 5G라는 저도 좀 보면서 그렇게 막 생소했는데 프라이빗 5G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시장이 일부 열릴 수 있다 프라이빗 5G는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떤 회사들이 있잖아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도시 주변으로 빌딩에서 이렇게 막 뿌리는 게 아니고 건물 내 혹은 조직 내 정말 빠른 인터넷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운용하는 5G 네트워크 망 이런 걸 프라이빗 5G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외에서 기업들이 그거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좀 푸시고 그렇대요 그동안은 그런 게 좀 하이라이트가 안 됐는데 이제 오늘 그 보고서 내용에 이제부터 좀 그게 본격화되면서 뭔가 숫자로 꽂힐 수 있다 그런 내용 나오면서 오늘 좀 워킹한 거죠 미국에 또 제사이돈통신 하나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5G 좀 집중적으로 깔겠다 이런 내용도 아마 좀 들어있었지 않았나 뭐해 사셨습니까 저요? 5G를 그때 빅3 샀죠 김민우 씨 그 다음에 RFC 그리고 이제 다산 씨 다산 정약용 씨까지 제가 3개 3개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셋이 정말 거의 같은 때 샀는데 거의 비슷하게 한 5, 60%씩 이렇게 많이 났어요 좀 기대감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지나치게 가격 조정이 나왔으니까 한번 진짜로 이런 변화가 나오는지는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얘기를 해버렸는데 여튼 5G는 그래서 오늘 대체로 한 5% 안쪽 바깥쪽 이 정도로 움직였었던 거죠 KMW가 4.9% HFR 3.9% 이너와이얼 4.5% 뭐 이런 식으로 쭉 움직였는데 여기서 대장주는 HFR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작년에도 잠깐 이 섹터 움직일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인 종목은 HFR이었거든요 HFR이죠 HFR 그때 제 기억을 해보면 누가 대장을 맘대로 바꾸느냐 프로님께서 그죠? 아 그때? 김기우가 대장이었는데 그건 2년 전 3년 전의 대장이었죠 아 한 번데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HFR이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고요 쭉 제가 레포트 살펴보니까 HFR이 가장 실적 컨셉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적이 먼저 꽂히고 있는 종목들 프론트홀 장비 쪽일 거예요 아마 인빌딩 중객이라든지 그런 쪽 종목들이 아마 조금 더 빠르게 아마 보시면은 차트들 돌려보시면 가장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기간 수급들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저도 한 지난주부터인가 5G가 툭툭툭 기간 수급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뉴스 단어로 봤을 때 잘 잡히지 않거든요 그게 그러면 5G가 움직일 때 제 기억에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뭔가 가시가 다 나온다라든지 버라이전 투자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재작년 기준으로 그랬는데 일단 아마 추가적인 오늘 제가 방금 지금 탁 프로님 말씀하신 레포트 살펴보니까는 저도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일단은 이 섹터가 낙폭가대인지 혹은 보고서에 대한 영향 부분인지 확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지만은 일단은 낙폭가대로서 올라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조금 시장이 아리까리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기존에 강했었던 섹터가 더 강해야지 이 시장이 더는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 며칠 한 2, 3주 동안 들어오면서 강했었다라고 말씀드린 큰 섹터가 우주항공이라든지 PCB 건설위원 쪽이에요 근데 이 섹터가 다 빠졌습니다 오늘? 네 물론 PCB 안에서도 종목별로 갈려요 심텍은 마이너스 5, 6% 갔다가 마이너스 1, 2%로 끝났고 밑거리라고 그러죠 그런 종가상의 수급 발표 보면 기관들이 막 들어가 있고 혹은 다른 종목은 그 기계에 빠진 종목 같은 경우는 외인 기관 쌍크리를 팔고 있고 근데 공통적인 부분은 오늘 PCB 쪽에서라든지 우주항공 이 섹터는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아쉬웠던 점이 이런 건데 꼭 갈만한 외국인들이 뭔가 벌을 내려요 지금 외국인이 기계에 팔고 있지 않나요? 한 두 날 연속으로? 아니에요 이런 섹터는 계속 샀습니다 샀는데 어떻게 보면 외국인 기관이 쭉 이렇게 수급창을 열어보면 일자로 쭉 올라오다가 오늘이 판 처음 날이에요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을 예전에 강세자인 것 같을 경우는 밑에서 떨어졌을 때 어떤 종목을 잡을지 했는데 외국인들이 보니까 몇몇 종목들은 JP목을 신나게 때리더라고요 정말로 계속 종가까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의 외국인 생각에 차익실현 빌미를 작용한 뭔가 트리거가 뭔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못 찾겠어요 근데 이런 못 찾겠다는 이런 흐름이 최근에 여러 섹터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약간 없어 보이게 얘기를 하면 아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실현 하나보다 그럼 진짜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뭔가 그들도 뭔가 매매를 하고 매도를 할 때는 논리가 있을 텐데 특히 외국인들 기준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장중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시장을 조금 더 분리시작에 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가다가 말았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해서 이 섹터가 좀 밀렸고 특히 건설 안에서 오늘 HDC 현대전역개발이 영업정지 뭐 1년 영업정지 요청을 했다라든지 그런 건설 그 정부 쪽에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있는데 이게 그저께인가요 저번주에 그 DLENC가 무상증자 때문에 굉장히 크게 떴었거든요 DLENC 네 네 근데 오늘 한 3% 정도 빠졌어요 근데 딱 시세를 보면은 무상증자 하기 전 가격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호재성 주주친화 정책이라든지 그런 호재성 공시가 나온 이후에 계속 연속적으로 시세가 이어지고 싸잖아요 그리고 올해 건축기기 경기 기대감 전책 기대감 이런 것도 나오면은 연속적으로 쭉쭉쭉 이어가야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해볼 만하겠거나 그리고 내가 샀다 팔고 다른 거 내가 빠진 거 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원활하게 흐름이 돌아가야 되는데 조금 그런 점이 아쉽다 오늘은 낙법가대가 올라오고 그런 건 그래도 기분이 좋지만은 너무 연속적인 게 좀 빠졌기 때문에 그거가 조금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조금 좋게 봤다가 조금 아 오늘 또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장의 좀 섹터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KG인시스 아시죠 PG사들 KG인시스 네 결제회사들 KG인시스 굉장히 강하거든요 오늘도 한 3-4% 올랐고 신고가예요 며칠 전에는 막 10%씩 올라가고 근데 공시를 보면은 가상자산 신사업을 펼쳤다라는 펼치겠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추수형 기사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각자 살펴보시기로 하고 오늘은 KG인시스도 3%대 올랐고 한국사이버결제도 5%대 올랐고 다날도 6% 올랐고 근데 다날이라든지 인시스 같은 경우는 약간 가상자산이라든지 NFT성이 신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주도주인가? 그러니까 그거를 막상 저희가 1월달에 그쪽에 디었죠 디었다는 표현이 뭐냐면 너무나 크게 빠졌기 때문에 이런 NFT라는 게 왜냐하면 지금 빅스텝이라는 금리인상 시즌이 있는데 이런 뭔가의 성장성의 끝판왕인 섹터가 뭔가 사업에 포함이 됐다고 해서 그쪽은 지금 실적 발표가 조금 있으면 오는데 그것들을 내가 제대로 매매할 수 있는 뭔가 동기가 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쳐다만 봤어요 봤는데 일단 인시스 한국사이버결제 다날 이런 쪽에 피지사들이 동반으로 좀 급등이 나왔다 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서두로 잠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성장성 있는 단위 좀 더 제대로 더 연속적으로 갈지 근데 실적은 안 좋다고 보고서 제가 지난주에 본 것 같거든요 일부는 안 좋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질지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이쪽으로 기간 투자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평소 안 샀거든요 수급 쇼핑을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투자 잡았는데 팔아 팔아 대기 시작을 하면은 고점이 잡혀가지고 물려가지고 한참 걸리거든요 정말 그러니까는 그런 하나의 뭔가에 시장의 포인트를 어떻게 캐치하는지가 지금 시장의 핵심인 것 같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엔토사가 오늘 조금씩 강세였거든요 하이브라든지 SM 이런 종목들이 1%씩 강세였는데 저도 오늘 기간 수급들 좀 말씀드리는데 오늘 좀 돌려보다가 보다가 큐브 엔토가 깜짝 놀랐어요 큐브? 네 오늘은 한 1% 정도 밀렸는데 오늘 최근에 굉장히 강세였더라고요 제가 시카초의 큰 종목들은 매일 보지는 않는 편이긴 한데 근데 뉴스 살펴보니까 여자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그룹 명이 여자 아이돌 그래서 톰보이라는 뭔가 타이틀곡이 굉장히 요즘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 내용은 한 2, 3일 전에 회자가 되긴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아 이거 헷갈린다 했는데 큐브 엔터도 NFT성 사업을 좀 한다라고 어젠가 그젠가 보고서 나오긴 나갔더라고요 여자 아이들이네요 여자 아이들 아이돌 아이돌이 아니고요 아이들 그래서 솔직히 헷갈려 아이돌인지 아이들인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조금은 아까 피지사들과 약간은 결은 비슷하게 그래서 이쪽으로 좀 일부 매매들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 요즘 그래도 최근에 강했던 아까 PCB 우자원권 건설 이런 거 빼고 엔터는 오늘 안 밀렸어요 엔터는 강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시장에서 이쪽이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자 아이들은요 한국 태국 중국 대만 등등 다양한 국적에 아시안게임이네요 다섯 분의 멤버가 이렇게 좀 글로벌하게 모인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멤버가 모인 그런 그룹인 것 같습니다 여자 아이들 굉장히 핫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가 최근에 최근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급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건설 관련해서도 여전히 좀 움직임이 있죠 오늘 시멘트 급등 나왔습니다 시멘트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이 기사는 보긴 봤어요 기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엔탑하게 급등한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제가 저희 심층 라이브도 봤을 때 지난주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시멘트 관련해서도 쌍용 CNE가 탑픽이었고 어쨌든 그런데 시멘트 수급이 굉장히 대란이 나 대란인데 재고가 65만 톤 정도 남았는데 기사상의 일부입니다 좀 있으면 봄철 성수기 지금 성수기가 진행되는 중인데 하루 소비량이 20에서 30만 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 3일이면 2, 3일이면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본 제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지난주에 며칠 안나 보다는 계속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갑작스럽게 이런 거에 쏠리는 것 같아요 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몇 종목들은 일부 기관 투자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약간 작은 섹터들을 최근에 단기 트레이닝도 들어가지 않나라는 추측을 좀 하는 거고 어찌 됐든 고려시멘트로 종목들이 올랐는데 올랐다가 윗고리가 굉장히 깁니다 20% 올랐다가 10몇 프로 되니까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은 그거를 기존에 좀 싸다 생각해서 PBR 1배에서 1.5배 정도 사이 되니까 시멘트 모팡들이 좀 싸운 분들이 싸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미리 들어가 있었다면 이럴 때 한 번씩 수익이 크게 나는 거죠 이런 식의 생각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페인트다 움직이더라고요 페인트요? 노루 노루라든지 조강 페인트 이런 것들도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막상 유가가 하락을 했죠 어제 7% 정도 그것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그냥 내용을 붙이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세정부 정책 수혜라든지 인테리어 수혜 이런 식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각자 좀 판단하시면서 이런 게 움직였다 시멘트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말 절대 저평가를 받았던 섹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멘트 회사들끼리 지네들끼리 이전 투구를 엄청 합니다 시멘트 회사는 담합 같은 거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제살값 감옥기를 엄청하는 산업이에요 그랬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가격 결정력이 없어요 고시 가격을 해도 한 군데에서 가격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리려고 하면 여기서 내려버리니까 엄청난 치열한 경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멀티풀이 엄청났고 절대 저평가되고 자산주지만 인정 못 받고 근데 이게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작년부터인데요 갑자기 시멘트 회사들이 쇼티지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멘트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원자재에 대한 어떤 부담 그러면서 약간 시멘트 자체가 캐파가 부족한 거예요 갑자기 이게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가격을 올리니까 여기에 멀티풀을 엄청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대 저평가됐다가 주가가 굉장히 재평가가 되고 있어요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쌍용씨 같은 경우는 PR이 거의 한 20회가가 됩니다 그래요? 15회가 20회 20회를 줘요? 네 그 정도 됩니다 나머지 아세아가 가장 싸지만 한일이나 삼표시멘트 이런 회사들 절대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멘트 회사 절대 저평가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시기에는 한번 밸류에이션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런 쇼티지가 끝나면요 다시 가격 결정권을 잃어버리잖아요 저는 그러면 그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은 왜 오늘 기관들이 최근에 사고 있냐면 시멘트라는 어떤 섹터 자체가 너무 작아요 쌍용씨 정도는 다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나머지 밑단에 있는 애들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튀니까 그래도 좀 엣지를 내보려고 포트폴리오에 일부 들어가는 거지 이거를 추세적으로 기관들이 엄청 산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그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들 쇼티지가 끝나는 순간 위험하다 하지만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지금 싸진 않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꼭 체크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아세아 이런 애들 0.3 0.4 이런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세안 시멘트 제가 알기로 다른 상장 주식들을 엄청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었다 그런 거 기억하죠 아세아는 아직도 좀 저평가된 상태이긴 해요 근데 이제 한일 같은 경우는 또 연초에 또 이슈도 좀 있었고 주주들을 좀 열받게 하는 그런 이슈들도 꼭 체크를 하시고 투자하셨으면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시멘트는 또 천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천마 천마 표시멘트 아시죠? 천마 천마 이렇게 날라간 천마 말이요? 말? 네 그거 천마 표시멘트 있었는데 어릴 때 공사를 많이 해봐서 압니다 제가 한일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자사주를 그냥 최고점에 때려버립니다 회사가 아 팔았어요? 네 자사주를 시장에서 그때 쇼티지 나가서 가격 인상 얘기 나와서 주가가 엄청 급등하고 있는데 최고점에 최고점을 찍어버린 거예요 회사가 아 그래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개인 투자자들 조심하여야 할 것 주의해야 될 거라 탁탁 집어주신 우리 김탁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상황은 이 정도로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우리 박현상 차장님 목요일에 오시죠? 네 차장님과 천마 표시멘트는 성신량이네요 성신량일 거예요? 네 아 천마 표시멘트 있잖아요 그렇죠? 팝콘도 나왔어요 얼마 전에 아 맞아요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 목요일에 다시 뵙기로 하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친구들에게 물어봐